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의 히스토리의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부르고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해마다 5월 19일은 정부가 정한 발명의 날인데요. 그 유래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치고기를 고안 실험한 날이 1441년 음력 4월 29일인데요. 이것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5월 19일이라 이날을 발명의 날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혼민정음, 거북선, 자격루, 금속알자 같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최초, 최고의 발명품이 많지만 굳이 치고기를 발명의 상징으로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1957년 당시에 발명의 날을 정할 때 이병도 박사 등 당대학자들은 치고기가 서양보다 200년 앞선 발명품이다라는 점을 감안했고요. 또 발명일자인 1441년 음력 4월 29일과 발명자인 세자 이향, 즉 문종이라는 것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도 감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탈사이트의 각종 지식백과에서 거의 대부분이 치고기 발명은 장영실 작품이다 라고 검색이 되는데요. 그 자처지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17년 일본의 기상학자인 와다 요지는 조선의 고대 관측기록 조사 보고라는 논문을 남겼는데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 조선 총독부 관측수장이던 히라따가 맹랑한 서문을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이 자랑할 만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으나 세종 때의 강우량 관측은 유럽보다 200년 앞서고 중국에서도 없었다 라고 칭찬한 겁니다. 또 논문 저자인 와다도 이미 460년 전 치고 제도를 구축해서 지금까지 전국에 보급하도록 한 명군 세종대왕의 거룩한 뜻을 극찬했습니다. 대체 치고기가 뭐기에 조선 문화를 깔본 일본인들까지 엄지손가락을 치켜서였을까요? 한번 따져보죠. 요즘도 일부 어른들은 비가 내린다 라고 하지 않고 비가 오신다 라는 전단말을 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종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먹을 것을 하늘처럼 우러러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가뭄이 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제발 비 좀 내려달라 라는 기후제를 지냈죠. 그런데 그때 비가 내려보십시오. 비가 오신다고 했을 거고요. 그렇게 내리는 비를 가뭄 즉 단비라고 했죠. 이렇듯 비에 왕주의 명운을 거는 판국이었으니까 체계적인 강우량 측정 또한 절실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강우량을 측정했냐면요. 물이 흙에 스며든 깊이 즉 입토심으로 측정했습니다. 증범 문헌 비고는 쟁기가 들어갈 정도 그리고 호비가 들어갈 정도라고 일리일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 시기였는데요. 그런데 앞서에 인용한 1441년 4월 29일자 세종실록에 심상치 않은 기록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을 근심해서 땅을 파서 비가 올 때마다 젖어들어가는 깊이를 재보았다. 그러나 적극하지 못해서 구리를 부어 그릇을 만들어서 공중에 두어서 그릇에 고인 정도를 실험했다. 라고 했습니다. 세종이 마다들인 문족이 세자 시절 측우기를 고한 제작해서 실험했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릴 적부터 눈과 귀가 닳도록 보고 들었던 측우기가 장영실의 작품이다. 라는 이야기는 대체 뭔가요? 사실 세종실록 뿐만 아니라 어떤 사료에도 측우기의 발명자가 장영실이다. 라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각종 사료는 장영실이 1432년부터 간이대, 혼의혼상, 앙부일구, 일성정시, 자격류 등의 제작을 주도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측우기는 쏙 빠져 있죠. 측우기 명칭은 세자 즉 문종의 고리그릇 실험 이야기가 나온 지 1년여가 지난 1442년 5월 8일자 세종실록 기사에 처음 등장합니다. 새로 제작한 측우기를 서울과 각 지방에 설치해서 강우량을 측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렵 장영실의 행적을 살펴볼까요? 세종이 아니여 즉 임금이 타는 수레가 부서지는 불상사의 책임을 지고 의검부로부터 국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곤장형의 처벌을 받았는데요. 그런 장영실이 측우기를 발명할 여력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세자 시절 문종은 어떨까요? 세자가 강우량 측정 구리그릇을 만들어서 시험 운영한 것이 1441년 4월 무렵인데요. 그런데 실록에는 세자가 강우량 측정을 고민했던 때가 근년 이래 즉 요 몇 년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441년보다도 앞선 시기부터 측우기를 연구하고 실험하니가 다름 아닌 세자 이향 즉 문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연료실 기술은 문종의 천문을 잘 관측하고 기후에 정교해서 올해가 어느 때에 치고 어느 방위에서 일어난다라고 예언하면 뒤에 반드시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정식 임금으로서 문종의 치세는 2년 3개월에 불과합니다. 39살의 젊은 나이에 승하했죠. 그런데 문종이 조선을 다스린 것은 10년에 달합니다. 1443년 4월 17일에 세종이 대리청정을 명하는 교지를 내렸는데요. 그러나 사실상 이보다 1년 전인 1442년부터 국정을 이끌기 시작했거든요. 그랬기에 한 시대를 풍미한 절세의 성권 즉 세종이 승하했지만 권력의 공백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종의 업적을 한번 논해볼까요? 문종은 육품 이상까지 윤대를 허락함으로써 언론을 활짝 열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족과의 전쟁사인 동국병감을 편했고 역사서인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를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또 태종 때 만들었던 화차를 새롭게 개발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문종이 추구기를 고안 제작하고 시험 운영한 것은 27살 때 일인데요. 문종이 창안한 추구기는 서울과 지방 각지의 체계적인 강우량 측정에 활용되었는데요.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추구기가 쓰이지 않다가 1770년이 되어서야 재등장합니다. 증범 문원비고는 1770년 영조가 세종실록에서 추구기 기사를 보고 당신도 모르게 주저앉아서 기뻐하셨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영조는 궁궐레는 물론 팔도와 양도 등 각지방에 추구기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정조와 정조 이후의 임금들도 추구제도 발전에 공을 들이는데요. 국왕의 업무일지인 승정일기에서 추구기 단어는 무려 8129건이나 검색됩니다. 비가 내렸다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내린 비로 추구기의 수심은 몇 푼이었다라는 측정기록을 켜켜이 쌓아둔 거죠. 강우량 측정이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정조실록을 볼까요? 추구기 측정 등으로 비가 오고 안 오고를 잘 파악해서 만약 가뭄이 심해지면 벼 대신 다른 장물을 심으라 라고 당부했네요. 장기 강우량의 측정값을 농사회를 살피고 미래에 대비한다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이야기죠. 또 추구기와 함께 수표를 청계천변과 한강변에 설치해서 하천의 수위를 측정해서 홍수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풍기대도 궁궐안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추구기는 딱 한 대인데요. 충청 가명에 있었던 금형 추구기가 그것입니다. 1837년 헌종 3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상학자 와다가 일본으로 가져가서 일본 기상청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끈질긴 교석 끝에 1971년 4월에 환수한 겁니다. 그동안 진품임을 주장하는 연맷 추구기가 등장했지만 모두 가짜로 판명되었습니다. 1987년에는 시중에서 제작한 3만원짜리 우산꽂이가 세계 최고의 추구기로 둔갑한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추구기를 설치했던 추구대는 4개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종 때 발명된 추구기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얼핏 보기에 간단하게 이를 데 없는 이 추구기가 어떤 과학성을 갖고 있다는 걸까요? 현재 나는 충청 가명 추구기 즉 금형 추구기의 지름은 140mm 정도인데요. 이것은 현재 세계 13개국의 우량계 지름 127mm와 8개국 우량계 지름 159mm의 중간 정도 됩니다. 580년 전에 제작된 추구기인데도 현재 추구기의 규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죠. 추구기의 모습은 간단하지만 그렇게 또 허투루 보면 안됩니다. 빗물을 받는 면적이 너무 넓거나 좁으면 측정오차가 커지기 때문이죠. 면적이 너무 넓으면 비가 적게 내릴 때 측정하기 어렵고요. 반면에 너무 좁으면 바람이 불 때 빗물을 받기 힘들게 되죠. 비의 평균 반지름이 1mm이고 단위시간당 강우량이 10mm 정도 되는데요. 이 경우 지름이 140mm인 금형 추구기의 채취오차는 0.5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 기상기구 즉 WMO의 강우량 채취피본 오차범위는 1% 이내라는데요. 그렇다면 금형 추구기는 현대 우량계 국제 규격에도 합치되는 크기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깊이 316mm의 금형 추구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조립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도 과학적인 고려가 담겨 있습니다. 원통이 너무 깊으면 밑바닥의 고인물을 측정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윗부분에 한 토막이나 두 토막 용기를 떼어내고 빗물의 깊이를 지을 수 있죠. 3단 조립으로 제작된 이유가 됩니다. 추구기에는 이렇게 강우량의 정밀 측정을 위한 역대 임금들의 노심초사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 기상학자인 와다는 237년간의 조선 강우량 측정값을 총정리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바로 이거입니다. 즉 조선은 추구기라는 우량계를 발명해서 국가 주도로 연중 전국 단위로 강우량을 정밀 측정했다. 그리고 그 측정값을 농사에 활용했다. 무엇보다도 그 통계에 상당 부분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상과학기술을 농업현장에 활용해서 농업생산을 구현한 조선의 국가적인 역량이 추구기를 통해서 구현됐다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도구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롭게 할 발명품을 만든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의 시인인 박윤무기의 시안수를 소개합니다. 환자 크기의 구리병은 대나무처럼 푸르고 늙은 회나무 그림자지인 둔덕의 뜰안에 놓였어라. 어진 임금님의 하늘을 공경하는 뜻을 알고 싶다면 돌에 새긴 치구대의 명물을 살펴보시라. 라는 겁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